안녕하세요. 저는 23살 대학교 4학년 이만헬입니다. 저의 전공은 통계데이터과학인데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 손해사정사 시험을 보게 되었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7개월 동안의 수험기간 끝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책임금제가 꽈락일 것 같아서 별로 기대를 안하고 있다가 제가 먼저 수험번호를 발견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먼저 합격자 명단을 보내주셔서 정말 소리 지르면서 눈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수능 보고 대학교를 붙들 때도 이러지 않았는데 이런 느낌을 처음 받아 봐서 신기했고 너무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 꿈이 하나로 확고했었는데 그 꿈을 이룰 수 없게 되어서 작년까지도 꿈과 미래에 대해서 많이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손해사정사 시험을 보는 게 어떠냐고 좀 권유해 주셨고 저도 생각 많이 해보다가 이 시험을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아버지께서 손해사정사이신데 어렸을 때 전화통화하는 것을 가끔씩 듣곤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려운 의학용어와 보험용어를 쓰는 것을 보고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저도 똑같이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기도 했었고 또 저희 가족이 딸만 4명인데 그 중에 제가 첫째 딸입니다. 그런데 첫째 딸로서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가는 게 또 멋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대로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학원들은 보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인스티비를 바로 추천해 주셔서 그냥 고민도 없이 인스티비로 결정하게 되었고 또 아버지께서도 손해사정사 시험을 준비하셨을 때 인스티비를 들었고 또 이 학원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셔서 저도 똑같이 인스티비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동차보험 박세원 교수님의 장점은 수업이 재미있다입니다. 저는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한 번도 존 적도 없었고 또 매번 웃으면서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교수님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교재일 것 같은데요. 교재가 얇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서 다른 교재를 따로 사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 또 책이 얇기 때문에 여러 번 다 해독하는 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책임근제 김광준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는데요. 김광준 교수님의 장점은 문제 푸는 요령과 함정에 빠지지 않는 연습을 많이 시켜주십니다. 저는 책임근제 약술 준비를 많이 못했어서 꽈락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교수님께서 많이 시켜주신 이 연습 덕분에 계산 문제를 잘 풀어내서 합격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교수님의 교재가 좀 두껍긴 한데 거기 안에 기출문제와 또 교수님의 답안지가 다 적혀져 있어서 공부하는 데 좀 편리함이 있었고 그리고 저는 법백책과 약폭책을 쓰는 게 조금 어려웠었는데 그때마다 교재에 실린 교수님의 답안지를 보면서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산보험 윤구모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었는데요. 윤구모 교수님의 장점은 아무래도 강의 그 자체와 또 밴드 운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윤구모 교수님 강의가 매우 어렵다고 느껴졌었는데 그럼에도 꾸준히 윤구모 교수님을 따라가니까 재산보험이 무섭지 않게 되었고 또 밴드 운영을 하시면서 매일매일 좋은 말씀과 또 문제풀이를 올려주십니다. 이 문제풀이를 저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다 풀어보진 못했지만 복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또 마지막까지 약술 모험집을 올려주시는데 약술 문제까지 빠짐없이 탄탄히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의학이론은 김유나 교수님 강의를 들었었는데 교수님의 큰 장점은 아무래도 교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의 교제에는 그림과 또 사진이 많아서 저같이 의학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교수님께서도 저같이 의학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이해가 잘 되도록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수님 강의를 듣고 또 그림을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한 번 더 복습을 하면 조금 더 재밌고 또 기억에 오래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는 실무 경험을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 그걸 얘기할 때마다 좀 재미도 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오래 기억에 남아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핵심 정리와 기출 문제집이 또 따로 있는데 거기에는 기출 문제도 다 칠려있고 또 교수님께서 노트 정리한 것처럼 교제를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저는 복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1차 과목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한 달 정도 공부하시고 붙으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 공부가 처음이기도 하고 1차가 떨어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서 총 두 달을 걸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먼저 보험계약법과 손해사정이론은 윤종길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는데요. 이 두 과목은 겹치는 부분이 많기도 했었고 또 윤종길 교수님의 커리큘럼에 따라서 가면 충분히 쉽게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윤종길 교수님께서 핵심 정리도 많이 해주시고 특히 판례 모음집을 따로 주시면서 그 판례에 대한 강의도 해주시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기본서를 많이 읽었는데 책으로만 한 5번씩 읽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객관식이라고 해도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기본서를 많이 읽었고 또 모의고사를 풀면서 오답노트도 많이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험업법은 김광중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는데요. 보험업법은 1월에 먼저 기본강의를 돌리고 나서 3월에 다시 처음부터 기본강의를 보면서 외우기 시작했었습니다. 보험업법은 아무래도 양이 많기도 하고 또 휘발성이 강한 과목이라서 외우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목표량을 정해놓고 이만큼 외우고 그 다음 날에는 그것을 먼저 복습을 하고 또 다음 진도를 나가는 그런 식으로 계속 복습과 외우는 것을 계속 반복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보험업법도 점수가 꽤 높게 나왔었고 아무래도 이 방법을 한 한 달 동안 꾸준히 복습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학이론을 1월 말부터 2월까지 한 번 기본강의를 돌렸었습니다. 그때 돌리고 나서 한동안 손을 놓고 1차 시험이 끝난 후에 다시 봤었는데 완전히 까먹게 되어서 기본강의를 다시 돌려야 하나 싶었지만 교수님께서 기본강의를 다시 돌리는 것보다는 진도를 더 나간 다음에 복습하면서 외우는 것이 좋다고 하셔서 그냥 핵심 정리부터 다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조금 막막했었는데 아무래도 뼈이름부터 외우는 것이 제일 먼저이지 않을까 싶어서 뼈이름부터 열심히 외웠습니다. 그리고 또 뒤로 가면 갈수록 양이 많아지긴 하지만 그 핵심 정리와 기출문제의 교재를 보고 교수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시는 별 3개짜리를 서브 노트를 만들어서 직접 그림을 그리고 또 다시 노트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매일매일 보면서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브 노트를 굳이 만들어야 할까 싶었긴 했지만 그래도 그 노트를 만들면서 또 한 번 공부가 되고 또 제 것이 되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시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서브 노트를 꼭 만들었었고요. 또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복습하면서 그 서브 노트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서브 노트를 만들어 놓으니까 밥을 먹을 때도 집을 갈 때도 혹은 독서실을 갈 때도 이렇게 잠깐씩이라도 볼 수 있었던 장점이 있어서 서브 노트를 만드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또 의학은 그냥 교수님께서 외우라는 거 다 외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별 3개짜리는 3개짜리라도 다 외워보자 하는 심정으로 일단 별 3개짜리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외웠었고 별 2개짜리는 외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외운 것만이라도 정확히 기억하고 가자 라는 마인드로 시험장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유나 교수님께서는 모의고사 답안지에서도 그림과 사진을 되게 많이 넣어주시는데 그 모의고사를 풀고 나서 오답 노트를 할 때 그냥 교수님의 답안지 하나로 그냥 통째로 들고 다니면서 또 달달 외웠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주시는 모의고사와 또 모의고사 답안지를 좀 마지막에 잘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수님도 그러시고 다른 분들도 그러시고 의학이론은 다른 학원의 모의고사도 다 풀어봐야 한다고 했었는데 저는 시간이 없었어서 김유나 교수님이 주신 모의고사만 정말 풀고 시험장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런 말들이 많으니까 불안하기도 했었는데 그냥 열심히 외운 제 자신과 또 열심히 수업해 주신 교수님을 믿고 시험장에 들어갔었는데 다행히 교수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신 부분이 다 나왔어서 의학이론에서 점수를 좀 높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의고사를 많이 못 돌려봤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책임근제는 약술보다는 약술보다는 계산문제에 집중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약술은 범위가 강범위하기도 했고 또 계산문제가 한 60% 정도 출제가 되니까 일단 계산문제에 집중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김광준 교수님의 장점은 문제 푸는 요령과 또 함정에 빠지지 않는 연습을 많이 시켜주시는데 그냥 교수님께서 풀으라는 거 다 풀고 또 하라는 방식대로 다 풀다 보니까 점점 실수를 줄이게 되었기도 했고 또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술은 시험 보기 한 2주 전쯤부터 모의고사를 보면서 이제 같이 약술을 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술이 매우 약했었고 또 약술 때문에 책임근제에서 꽈락이 날 것 같다고 예상했었지만 교수님께서 시켜주신 이 연습 덕분에 제가 계산문제에서 점수를 많이 받게 되었고 또 합격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책임근제는 계산문제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약술은 나중에 외워야 조금 더 기억이 남고 또 잘 쓸 수 있는데 계산문제는 이게 뭐 일주일, 이주일 연습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꼭 교수님이 하라는 방식대로 따라가시면서 계산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책임근제에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는 교수님께서 내주신 문제를 답안지에 적으면서 답안지 연습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안지 연습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었고 또 시간을 아끼면서 답안지를 조금 더 탄탄하게 쓸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내주신 문제를 그냥 연습장에 풀어보지 마시고 실제 답안지에 이렇게 잘 적으면서 한번 계속해서 꾸준히 연습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틀린 부분이 있다면 저는 항상 모의고사 답안지를 오답노트로 만들어서 따로 모아놨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배책을 구하면 안 되는 문제였는데 함정이 빠져서 사배책을 구했다고 치면 그 모의고사 답안지 첫 장에 사배책 함정 이렇게 적어놓고 왜 내가 함정이 빠졌는지까지 같이 적어놨었습니다. 이렇게 모의고사지가 한두 개씩 쌓이다 보면 정말 많은 실수를 했던 걸 알 수 있는데 그것들을 나중에 한 번에 모아서 다시 보면서 왜 함정이 빠졌었고 이제는 함정이 빠질 수 있지 않은지 한 번 더 체크를 하면서 저는 항상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답안지를 다 모아두었고 또 특히나 책임 문제는 그 답안지를 오답노트로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그래서 이 모의고사지를 오답노트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교수님께서 주시는 그 약술 모음집이 있는데 저는 그 교수님께서 주신 약술 중에서 한 10개 정도 제가 골라서 약술 정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술 범위가 아무리 많더라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약술 부분을 꼭 읽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재산보험은 장애분류표와 표준약관 등 약술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저는 재산보험이 너무 지루하고 또 재미도 없고 흥미가 없는 과목이어서 공부하는 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흥미가 있었던 실손문제를 좀 많이 풀어봤었습니다. 실손문제는 아무래도 계산문제이다 보니까 약술처럼 지루하지도 않고 또 푸는 맛이 있어서 일단 실손문제를 먼저 마스터하자라는 마인드로 재산보험은 실손부터 풀기 시작했었고 그 다음에 장애분류표를 진짜 열심히 외웠습니다. 장애분류표를 또 저 안에 노트로 따로 만들어서 매일같이 또 복습하고 또 암기하고 그랬는데 그중에서 저는 매일 자기 전에 항상 5개씩 장애분류표를 꼭 핸드폰 메모장에 적으면서 자기 전까지 복습을 하고 자는 습관을 들여놨었습니다. 저는 제 공부 방법이 좀 형편없고 뭐 특별한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방법 하나는 정말 꼭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매일 밤에 자기 전에 이렇게 복습을 하고 자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가끔씩 친구들이 문제를 내면 맞추기도 하고 또 정말 술을 먹고도 문제를 내면 맞추기도 합니다. 이렇게 단기 기억이 아니라 장기 기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암기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장애분류표를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표준 약관, 약술은 정말 너무 막막했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시는 별 3개짜리 A급 주제들은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그냥 다 외웠습니다. 저는 또 약술을 외우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서 그냥 교재의 실링 그대로 달달 외웠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쓰고 또 말로 하면서 매일 이렇게 쓰기도 했었고 장애분류표처럼 이렇게 암기를 하고 그 다음 날에 복습을 먼저 한 다음에 또 다음 진도 거를 암기하고 또 그 다음 날에는 그 전 거 이틀 동안 공부한 것들을 통째로 다시 복습한 다음에 또 다음 진도의 암기를 또 외우는 식으로 계속 이런 방법으로 암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복습을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그냥 밑빠진 독처럼 계속해서 까먹게 되어서 항상 암기하기 전에 다시 복습을 하는 습관을 들여놨었습니다. 그래서 약술은 어쩔 수 없이 교수님께서 중요하시다고 하는 그 부분들을 그냥 싹 다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좀 꿀팁을 드리자면 B급에서 C급 정도의 주제는 한 출제된 지 3년에서 5년 정도 안 나온 그런 약술 문제를 한 번씩 좀 제대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교수님께서 나올 것 같다고는 하지 않으셨지만 괜히 그 시험장에서 18년도쯤에 출제되었던 약술 문제가 한 번 더 출제될 것 같아서 마지막까지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읽어봤었는데 정말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이렇게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시는 약술을 외울 뿐만 아니라 본인이 또 나올 것 같은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집중해서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습 문제는 여러 번 많이 반복해서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교수님께서 올려주시는 밴드에 올려주시는 실습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나중에 여러 번 훈련을 시키시기도 하는데 문제를 빠짐없이 다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3세대나 유병자 이런 실손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 말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다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3세대가 안 나올 것 같아서 공부를 안 하였는데 이번 시험에 3세대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거 그냥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그냥 다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머지 질병, 간병 그리고 상해보험은 모의고사를 풀면서 조금 더 집중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들은 출제 비중이 좀 적기도 하고 또 교수님께서도 간병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에 그냥 잠깐 정리해 주시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풀면서 공부를 하였고 특히 상해보험은 보상하는 손해와 또 면책사유를 꼭 암기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는 개찰군의 사고는 생명보험의 교통재해에서만 보장이 되고 또 손해보험의 교통상해에서는 보장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노트에 확실히 적으면서 자꾸만 헷갈리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 두 개씩 적어가면서 한 번 계속해서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모의고사를 풀면서 상해보험도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꼭 상해보험은 보상하는 손해와 면책사유를 꼭 암기하시고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노트에 적어서 계속해서 주입식으로 그냥 머릿속에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윤고목 교수님의 모의고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고목 교수님의 모의고사는 정말 난이도가 최상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의고사를 처음 풀었을 때 이때까지 재상보험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던 거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너무 어려웠고 또 채점도 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으로 문제를 풀어냈었습니다. 그래서 좀 좌절을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모의고사를 몇 번이고 다시 풀어봤었습니다. 교수님이 해설해주시는 강의를 보면서 한 번 공부를 하고 또 저 혼자 다시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만 총 한 다섯 번씩은 풀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풀다 보면 이제 함정이란 함정은 다 빠지지 않게 될 뿐더러 교수님 모의고사 자체가 너무 어려웠어서 시험을 보는데 정말 이렇게 문제를 낼 정도로 될까 싶을 정도의 시험을 봤던 것 같습니다. 시험장에 가서는. 그래서 이 모의고사가 조금 정말 윤고목 교수님의 하이라이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의고사를 풀면 분명히 저처럼 느끼실 것 같은데 포기하지 말고 모의고사를 그냥 똑같은 걸 그냥 여러 번 계속 풀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시험장에 가서 시험지가 쉽게 느껴질 것이고 또 함정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기본 강의에 충실하였습니다. 박세원 교수님께서 자동차 보험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이렇게 확 트이는 순간이 있다고 하셔서 그냥 이해가 안 가지만 기본 강의를 한 번 쭉 듣고 또 다시 돌렸을 때도 또 이해가 안 가시면 또 듣고 이렇게 쭉 여러 한 네 번 정도 반복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교수님께서 이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다 이해가 되었고 이제 그 자동차 보험의 기본 강의가 제대로 이해가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이제 치트키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하면서 좀 치트키로 문제 푸는 연습을 많이 하였고 또 약술은 교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에 한 세, 네 장 약술 모음집을 주시는데 그냥 그것을 달달 외웠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은 사실 기본 내용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교수님의 치트키를 잘 활용하는 것 그리고 목차 구성을 잘 하는 법 교수님께서 주시는 약술 세 장짜리를 그냥 달달 외우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컷링 페이퍼 만드는 법을 좀 많이 연습했었습니다. 이 컷링 페이퍼 만드는 법이라는 건 그림을 그리면서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이 부분이 자동차 보험을 한 번 더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조금 많이 틀리기도 하였고 또 한 번 더 헷갈리기도 하였지만 그냥 꾸준히 오답 노트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목차 쓰거나 뭐 컷링 페이퍼를 만드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교수님께서 내주시는 문제를 제가 스스로 먼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목차도 잡아보고 최대한 교수님의 목차와 비슷하게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차 교수님의 답안지와 매우 유사하게 적어냈었고 목차를 구성하는 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구성하는 데 많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교수님의 답안지를 보고 교수님이 왜 여기서 이런 목차를 먼저 내세우셨는지 생각을 해보고 또 이 문제에서의 판단 기준과 키워드가 무엇인지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보신 다음에 혼자서 이렇게 좀 목차를 쓰는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처음에만 어렵지 좀 한 10번 정도 하다 보면 어느새 그냥 술술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무리 연습을 해도 꼭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함정에 빠지다 보면 또 약간 많이 멘붕이 오고 헷갈리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다시 정리하고 또 강의가 끝난 다음에도 또 한 번 생각하면서 이렇게 오답 노트를 적으면서 왜 함정이 빠졌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어떤 보험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한 번 더 이렇게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내주시는 모의고사도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고 또 교수님의 답안지와 한 90% 정도는 똑같은 답안지를 적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수님께서 하라는 방식대로 그냥 목차 구성하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교수님 수업을 들어보면 교수님의 답안지와 비슷한 분들이 많이 없다고 하셔서 저는 굉장히 놀랐었는데 교수님이 그냥 알려주신 방법대로 적는 게 아무래도 점수를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게 더 목차를 구성하는데 조금 더 쉬우니까 그냥 자기 방식보다는 교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의 방식이 자보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답도 바로 딱딱 나와서 조금 더 재미있고 또 자신감도 올라가고 자보가 점점 더 재미있어지는 공부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보 약술은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내어주시는 그 3, 4장짜리 약술을 정말 이것 또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냥 달달 외우기만 하였습니다. 그게 판단 기준이어서 약술도 되긴 하지만 어쨌든 목차를 구성하고 또 답안지 작성을 하려면 그 판단 기준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약술을 따라주시는 것은 그냥 전부 통째로 다 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재산보험의 표준 약관과 똑같이 어떻게 외워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달달 외웠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시험에서도 보통 2차 시험은 이게 서수라는 것이다 보니까 소수점 자리로 많이 나오는데 점수가 저는 전 과목이 소수점이 아예 없었습니다. 이게 아마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적어내서 그런 거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그냥 자동차 보험은 자기 생각을 적는 것보다는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적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얼렁뚱땅 그냥 대충 살렁살렁 외우지 마시고 그냥 정말 그 약관 그대로 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그리고 나올 것 같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조금 더 집중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무보험 자동차가 나오는 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 때문에 나올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 그래서 저는 그 무보험 자동차에 대한 약술을 외우면서 항상 내가 이것을 외우는 것은 개인형 이동장치 때문에 외우는 것이다 라고 매번 상기시키면서 외웠고 또 이번에 역시나 교수님의 말씀처럼 무보험 자동차가 나왔길래 저는 또 개인형 이동장치를 먼저 생각해서 그 부분을 빠뜨리지 않고 꼭 적어냈었습니다. 이렇게 무보험 자동차를 적어내더라도 개인형 이동장치를 적어내냐 안 적어내느냐의 차이가 되게 크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교수님 또한 그러셨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항상 형광펜으로 중요 표시를 많이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의 치트키를 완벽하게 잘 활용하시면 문제를 푸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치트키를 생각하면 목차를 구성하는 데 빠짐없이 잘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교수님께서 또 치트키를 잘 활용하시는 그 방법을 또 알려주기도 하시는데 그 방법을 좀 잘 활용하셔서 시험장에 가서도 자동차 보험은 그 치트키 한 장을 들고 가셔서 그냥 앞뒤로 빠르게 훑고 시험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시험장에 가면 쉬는 시간이 굉장히 짧고 다른 것을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말 그 치트키 한 장으로 치트키 한 장으로 쉬는 시간 동안 효율적인 마지막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저만의 공부 방법이 따로 있기보다는 그냥 교수님께서 하라는 방식대로 똑같이 따라가고 또 풀으라는 거 제대로 풀어내고 이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계속 시험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도 자꾸만 교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라는 대로 이런 말을 많이 반복했었는데요. 정말 그것밖에 없어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또 어떤 식으로 암기를 해야 할지 또 어떤 식으로 복습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이렇게 합격 수기를 보다가 보니까 어느새 저만의 방법을 좀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 방법이 조금 막막하시다면 일단 교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제일 베스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도 그냥 교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합격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기하는 것은 본인이 이제 글을 쓰면서 암기가 잘 되면은 또 글을 쓰면서 하시고 또 말을 하면서 암기를 하는 것이 편하다 하면은 말을 하면서 암기하고 이걸 그냥 자기만의 방식대로 좀 누군가를 따라하지 않고 그냥 암기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수험 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 멘탈 관리를 조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냥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기도 하지만 매일매일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이 많이 지쳤을 때 그냥 제 자신한테 쓰는 편지를 한두 번씩 써봤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그냥 좀 유치하기도 하고 또 굳이 저래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이게 누군가 남들한테 위로받는 것보다 제 스스로 이렇게 저한테 위로를 하면서 또 응원을 해주는 게 엄청 큰 힘이 되는 걸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시다가 많이 힘드시면 그냥 본인에게 위로의 편지를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게을러서 항상 낮 11시쯤에 독서실을 가고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많이 혼나기도 하였고 또 저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보려고 했는데 이게 또 생각보다 마음처럼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11시에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더라도 항상 밥 먹는 시간 빼고 책상에 앉아있었고 또 매 순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시험 보기 2주 전쯤에 이제 고카페인을 많이 마셔서 정말 시험이 다가왔는데도 공부가 안 돼서 하루를 날려먹은 적이 꽤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가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을 믿으면서 너무 불안해하지 않고 망가진 몸을 회복하려는 데 집중하였고 버려진 시간은 또 내돌릴 수 없으니 그냥 남은 시간 열심히 복습하자는 마인드로 시간에 그렇게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의고사를 남들과 다르게 시험 보기 2주 전부터 보기 시작했었습니다. 보통 다른 분들은 한 달 전쯤부터 본다고 하시는데 저는 시간이 너무 없었어서 2주 전부터 그냥 모의고사를 급하게 풀러보기 시작했었고 또 점수 역시 채점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의고사가 제 정말 실제 성적이 아니니까 오히려 이렇게 모의고사를 망친 것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답 노트를 좀 많이 하였고 또 제가 부족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한 번 더 확인하면서 그 2주 동안 시간을 잘 활용해서 복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모의고사를 너무 뒤늦게 보거나 또는 점수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셔도 너무 불안해하지 않고 이때까지 꾸준히 열심히 공부했던 것들을 믿으면서 그리고 또 열심히 강의해 주신 교수님들을 믿으면서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시험장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험장에 제가 썼던 방석과 담요들을 전부 들고 갔었습니다. 아무래도 시험장은 좀 낯선 공간이기도 하고 또 원래 매일같이 7개월 동안 다니던 독서실의 분위기를 좀 느끼고 싶어서 그냥 제가 양손 가득 담요와 방석을 들고 갔었는데 그게 좀 심신 안정에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가 있으신 분들은 번거롭지 않으시다면 본인이 이렇게 독서실에서 공부했던 루틴대로 그대로 가져가서 시험을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시험장에서는 쉬는 시간이 정말 짧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재를 좀 많이 들고 가곤 했었는데 이렇게 빠르게 20분 만에 책 한 권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한 두세 페이지 보면은 그냥 책을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점은 책을 무겁게 들고 가지 마시고 그냥 A4 용지 한 장 딱 본인이 마지막까지 꼭 봐야 될 것 같은 것들을 딱 한 장으로 정리해서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A4 용지를 들고 가봤자 앞뒤로 보면은 그냥 바로 넣으라고 하실 게 분명하니까 너무 길지 않게 짧게 짧게 핵심 포인트들만 적어서 가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시험장에 조금 한 1시간 정도 빨리 도착했었는데 아무래도 막 서두르게 급하게 오는 것보다는 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와서 학교도 조금 둘러보고 화장실도 가보고 또 위치가 어떤지 내 자리가 어떤지 이렇게 한번 느껴보고 또 자리에 좀 한 30분 정도 앉아 있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훅 들어와서 이렇게 바로 시험을 보는 것보다 좀 여유를 느끼면서 본인의 자리에 좀 꾸준히 앉아 있어 보면서 좀 편안함을 느끼고 또 긴장을 좀 늦추면서 시험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시험장에 한 시간 정도라도 한 30분 정도라도 빨리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직접 보험 가입도 안 해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공이 통계 데이터라서 이쪽 분야와 아예 관련이 없어서 이 과목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7개월 만에 동차로 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제 자신을 믿으면서 꾸준히 공부를 해왔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꾸준하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한 사람에게 또 운이 따라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항상 희망을 잃지 마시고 이때까지 본인이 노력해왔던 것들을 믿으면서 그 강한 믿음으로 시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분들에게 행운이 따라주니까 희망을 잃지 마시고 또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힘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